시안아, 그거 한번 해볼까 우리? 시안이랑 아빠랑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 한번 해볼까? 수박, 참외, 하나, 둘, 셋. 그러면 딱 말하는 거. 그런 거. 근데 너무 빨라진다. 알아, 오케이, 오케이. 저기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 또. 자, 수박, 딸기. 하나, 둘, 셋. 수박, 딸기. 하나, 둘, 셋. 그래, 실수. 딸기. 우와. 잘 맞는데, 지금까지? 한 개만 했잖아. 지금 100%잖아, 지금. 하나하고 하나 맞았다고, 지금. 100%네. 기차 아니면 비행기. 기차 아니면 비행기. 하나, 둘, 셋. 기차. 비행기는 날 수 있잖아. 위험하잖아. 아니요. 위험하지, 비행기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바다에도 떨어지나. 속잖아. 속잖아. 알았어, 다음부터 비행기 할게. 아, 그러면. 그리고 저거 하자. 이번에는 노래인데. 찐이야 아니면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하나, 둘, 셋.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멍철 씨가 좋아하겠네. 오케이, 그러면. 바다 아니면 산. 하나, 둘, 셋. 바다. 겨울. 축구. 오. 마시멜로, 김치. 마시멜로, 김치. 아빠가 지금 시안이 뭐 좋아하면서 알아서 맞춰주는 거 아니에요? 그쵸? 아빠 마시멜로 좋아해? 아니.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없어. 왜? 진짜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야 돼. 진짜 아빠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야 돼. 그래, 맞춰주면 안 되지. 맞아. 이렇게 있었어. 정확하다. 애기들한테 배운다니까, 진짜. 아빠 아니면 영탁이 형. 어? 살짝만 가요. 아빠 아니면 영탁이 형. 하나, 둘, 셋. 궁금하다. 저는 영탁이 형을 엄청나게 좋아하는 팬이에요. 아빠 아니면 영탁이 형. 하나, 둘, 셋. 아빠. 아, 아빠. 그래, 아빠가 영탁이 형을 할 수가 있겠냐. 아, 됐어. 왔어. 그럼 됐다. 완전.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예. 뚜둔하게. 이렇게 마무리됐네요. 시안이가. 예. 방송을 안 한 친구다. 행정 떨어졌고 이렇게 해야 끝나는구나. 마무리가 잘. 이렇게 오니까 어때? 아주 좋지. 좋아한다, 좋아한다. 되게 단수네. 다 익었어. 다 됐다. 이렇게 됐다. 무조건 하고 먹는 거야, 이제. 자, 한다. 시안아. 나 정혜 너무 궁금해. 나도 너무 먹어보고 싶어. 우와. 우와. 어머나. 많이 익었다, 많이 익었다. 더 익었다, 더 익었어. 이 정도면 어저께 비주얼은 괜찮은 거 아니니? 차악 찢어가지고. 손에 만졌다고.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팩포, 팩포. 그냥 시킨 시켜먹을걸. 아직도 반까지 됐어, 지금. 이제 고구마 다 됐을걸? 아, 또 고구마에 면이. 딱딱하면 아직 안 돼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시안이 메인은 관심 없다. 빨리 빨리. 다 됐어, 아빠. 우와. 우와. 날개? 약간 덜 익은 거 같은데, 이거? 약간 덜 익은 거 같은데, 이거? 네? 아직 안 익은 거 같은데. 피가 좀 나온 거 같지 않아요? 아직도 안 익은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지금 한 시간 넘어오고 한 몇 분 더 했잖아요. 겉에는 좀 익었는데 완전 안에가. 저게 처음 하시는 거니까 더 어려웠던 거죠? 근데 사실 SNS 쉽게 되는데 쉽게 안 되는 거 많더라고요. 해보면은. 잠깐만, 이거를. 일단 먹자. 밖에 겉에는 익었거든. 저 쉽지 않아요. 안에가 더 익었어. 어, 시안아. 여기 겉에는 먹을 수 있다. 닭을 잘 꽂아놨는데 점점 가면서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반쪽만 좀 익어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이제 다음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요. 아빠 먼저 먹을까? 네. 어우. 어, 뜯는다. 맛있어? 응. 무슨 맛이에요? 아, 정말 저는 맛있게 먹었어요. 약간 한방통닭 같은 그런 맛이네. 아, 그런 게 어딨어. 진짜 이거 상남자처럼 먹어야지. 나는 이빨이 없어. 그래. 저 때 아기들이 이가 없어서 옆으로 씹어요. 이렇게. 아, 귀여워. 그래서 잘라주면 돼. 그래서 못 듣는 거예요? 아, 귀엽다. 이빨이 없다고? 응. 자. 맛있지? 응. 맛있어. 지금 상금살이 맛있었어? 이게 맛있었어? 당연히 이거지. 오, 더 맛있었나 봐. 고구마, 고구마. 이제 고구마 먹자. 고구마. 고구마 먹자,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에서 연기나는 거 봐. 저 우유 하나 먹으면 진짜 맛있네. 아니면 김치, 김치. 동치미. 동치미. 너무 뜨거운데? 어떡해, 아빠 씹어서 줄까? 아니? 아니, 아니, 아빠. 잘라줘. 내 손이 너무 뜨거워. 손을 먹으면 너무 뜨거워. 아, 귀여워. 진짜 먹을래. 뜨거운 거 참아야 돼. 그럼 참아를 먹어야 돼? 응.